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로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며 미국은 한국 결정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최대 동맹으로서 남북 협력에 관심이 있고 한국과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희망을 만들어낸다면서도 낙관론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 강화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정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개별 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리스 대사는 다시 제재 위험성을 언급하며 미한 협의를 강조한 겁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미한 간 일치된 대북 대응을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6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소본부장과 만나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대북 개별 관광은 안보리 제재에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언제든 이행할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16일 한국 CBS 라디오 시사작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이어 호르무즈헤어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 보호,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15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통화에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 이행을 위한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16일 워싱턴을 방문한 스웨덴 외교부의 켄트 헤슈테트 한반도 특사와 만나 미국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클룸에서 미국 실무협상을 유치했던 스웨덴 외교부는 최근 VOA에 미국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향후 양국 간 대화 장소를 다시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스냅백 방식의 제재 완화와 일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는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을 이종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 출신 조선의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한반도의 핵무기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하위 단계에서의 관여가 필요하다면서 미군 유해 송환이나 미국 이상가족 상봉 노력과 같은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을 통해 북한과 어느 정도 협력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식의 제재 완화나 해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협상자에게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재 완화는 어느 단계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일부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의 합의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엔 미한 연합훈련 재개나 제재 추가 등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수술칼이지 야구방망이가 아니라면서 정치 외교적 해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 강화 발언과 관련해선 미국 대화의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이 재관여를 위해 스스로 얼마나 멀리 나갈 의향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하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회의 개최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 2020에 참석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이번 회의가 돈 세탁과 제재 회피 등을 위한 암호화폐 토론이 포함돼 있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에 기여하는 금융거래나 기술 이전, 서비스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지난해 4월 1차 암호화폐 회의에 참가했던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암호화폐 회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미국 뉴욕주 남부법원 대배심은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했다며 암호화폐 전문가 그리피스 씨를 기소했습니다. 2차 북한 암호화폐 회의는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평양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80개 기관이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미국인들의 참가 신청을 환영하며 여권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아 입국 증거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의를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는 이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적어도 35차례의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북한의 남포와 송림 등 주요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관측됐습니다. VOA가 지난해 11월 28일과 10월 24일, 10월 5일에 촬영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압록강을 사이로 중국 단둥과 맞닿아 있는 신의주 일대 위성사진에는 신의주 시내를 중심으로 최소 5곳 이상에서 많은 양의 석탄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또 각기 다른 시점에 촬영된 위성사진마다 야적된 석탄의 양이 변화하는 모습이 관측돼 이 일대에서 최근 몇 개월간 석탄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런 상황은 석탄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지난 2017년 6월 위성사진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모닝뉴스